그게 확정인 건가요? 생각만 해도 힘들어. 4번 뽑으면 안 되니까 우리 4번 볼까? 1박 2일이니까 1, 2중 하나 하는 거 어때요? 3번 어때? 아니면 다수결로 할래요? 뭘 하고 싶은지. 큰형이라도. 큰형이 하는 게 맞아. 근데 형 손에 우리 1년 얼굴이 어떤 장면이 될지. 1년 기사부터 해서 KBS에 다 붙어있는 거예요. 4번은 진짜 너무 별로야. 연정은의 촉. 난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이 없었는데. 진짜 떨려. 괜찮아요. 작품들이 다 좋아. 자, 결정이 됐습니까? 마음의 준비가? 준비는 했습니다. 가시죠. 쿨하게 가시죠. 자, 갑니다. 자, 이리로 갈 거예요? 자, 우리가 누구? 1박 2일! 1박 2일! 1박 2일! 1박 2일! 1박 2일! 나쁘지 않게. 나쁘지 않게. 오, 해리포터라고! 오! 오! 이거 안 먹었어. 오, 빵을 파리하네. 이렇게 해서 2021년 공식 포스터는 해리포터 버전으로 결정됐습니다. 어쨌든 해리포터로 1년간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